음악 오늘 소개할 곳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합리적 대안 싱크대 음식물 쓰레기 수동 탈수기를 개발하는 미시코리아입니다 음식물 무게만큼 돈이 지불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왕도는 있습니다 바로 싱크대 수동 탈수기 에코스윙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무게의 70%는 수분, 악취의 변원도 수분 수분만 제거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싱크대의 개수대보다 길어져 더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넣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항균 물질을 주입하여 물때 걱정이 없어 위생적입니다 건전지 또는 전기를 이용하지 않아 유지비가 들지 않고 탈수기에 핸들 기어를 돌리면 원심력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해 경제적입니다 에코스윙 탈수기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면 총량제 수거 용기에 보관하기도 수월하고 보수가 떨어질 염미가 없어 더욱 편리합니다 싱크대 개수통에 장착하여 편리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 수동 탈수기 에코스윙으로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로 고민하지 마세요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리시코리아의 에코스윙 싱크대 수동 탈수기 대표님 제품의 장점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첫째 음식물 쓰레기의 관건인 수분을 싱크대에서 4번만 돌리면 문제되는 침출수를 손쉽게 제거시키고 추가 유지 비용이 없어서 더욱 경제적입니다 둘째 제품의 항균 물질을 주입하여 5157, 비브리오, 살모넬라 등 박테리아 발생을 차단하여 부패도를 낮춰 위생적입니다 셋째 일회용 리필 걸름망을 사용하면 탈수된 음식물 쓰레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